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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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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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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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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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단임옥상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새해가 되어서 새일은 날이 바뀌었다 하고 새해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성도는 답을 가지고 그것을 응답으로 실제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또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을 때에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IQ와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저희 은혜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IMF도 올 때도 있고 코로나가 올 때도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마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럼 뭘 체험해야 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렵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하자 다른 것 바라봐 가지고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전도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었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불신앙하는 이유는 뭔가? 나를 보니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 보니 힘이 없어요 내 수준 보니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옆 사람 보니 어떡하냐 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니 있던 믿음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 말에 안 속으려면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네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알 때 어떻게 그 나무를 아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보급문동하는 단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개인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미래의 모든 부분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에 누가 선지자이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이 성취가 되느냐 성취가 되지 않느냐 그거를 보면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냐 선지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오늘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사보금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사보금서의 제자들 사보금서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하는 일들은 점들 근심 걱정하는 일들밖에 안 합니다 저지려만 한다는 우리로 말하면 다니면서 계속 저지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온 제자들은 어떻냐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담대하게 전하고 증인이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서 차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영원한 고백으로 붙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영원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또 찬양이 보금 외에 소망이 없다고 찬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늘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이 보금사역의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이 보금전파의 원동력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모든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보금이 세계로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람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보다가 신학은 더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당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다라빵에는 120명 모일 공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기업 이상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그 교회에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사가 있어도 안 되고 의사가 있어도 안 되고 누가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개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늘 내 성령 충만 나에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를 놓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성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신학이 발달되었고요 조직이 잘 돼 있고 설교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드럽고 감동 주는 설교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느냐 구다는 사람보다 힘 없고 점치는 사람보다도 힘 없고 역술인보다도 힘이 왜 없느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겁니다 기도 있는 성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로 성막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등불을 켜놔놓고 기도합니다 사물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약하게 볼 수도 있고 내보다 못하게 볼 수 있는데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 개인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오늘 120명이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더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물의 땅 끝까지로 증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 행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창색을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모든 시작의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극기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것 뇌위기를 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민숙이가 보여야 됩니다 출애극하고 광약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성막으로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동행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걸어간다 신명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 성도는 답을 가지는 것이고 그 성도는 어디 가도 이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뭔가?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또 밖에 없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전에 그렇으면 무섭고 전에 그렇으면 도망가고 할 것인데 대체사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 그또의 이름으로 이 안전벵이를 고쳤다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어붙느냐 아야 부발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에 있지만은 오히려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이거 안 믿어요 방송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말 잘하고 평론 잘하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증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공생에도 약속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겠다 너희 젊은이는 장례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이상을 볼 것이다 분명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공생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딴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날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기를 추구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은약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39권 구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예언으로 은약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십니다 말세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일곱 가지 신자가 받는 축복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부터 누리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신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 그또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삼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교통하시고 교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립은 뭔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다음에 말세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사역을 지금 주도해 가시는 그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는 죄인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금방 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체험이 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 내주는 뭐냐 한 번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 받게 하신 그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단해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서 성령 내주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넘치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해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성령 내주는 지속적입니다 한 번 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저는 이 구절을요 굉장히 주의깊게 묵상합니다 사물에 와서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럼 다윗은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아야랬고 그거 한 번 잃어버리고 나서 다윗이 10편 51편에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뭐라 했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힘센 삼손이 눈이 빼이고 포승줄에 쇠사슬을 먹여가지고 연잔멧돌들 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놓친 성도들이 세상에 종로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제자들의 차이가 됐느냐 그리 또 몰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추구합니다 내 인생에 여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날 이후로 여와의 신에 충만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에는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는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을 쓰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속받은 자에게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구약에도 했습니다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역사에서 증거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하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말은 뭔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신실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배와 기도예요 출애극기 구원입니다 그러면 출애극기 후에 하나님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게 레위기라니까요 구원시켜놔 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레위기 피언약 붙들고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으로 딱 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보곰 예수가 그리도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성령 보내겠다 그걸 말씀하여 오직 성령이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너희는 증인이 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 사도행전은 그냥 언약으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은 뭔가?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받아 보면은 모든 것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들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은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라가 아니고 약속하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저 신학할 때에 사도행전은 왜 그래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 보는 눈이 딱 열어서 언약을 주셨다 그 다음에 2장에는 기도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1장 8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에 거기에 예수 그도가 선포되고 안전병에는 4장에 온 유대 교권 앞에 대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 전에는 도망갔는데 그 앞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다 8장에 안가든 원수 같은 그 지역 사마리아 빌립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땅 안디옥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세계보구마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핵심이 뭔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말씀이 전체 기도에서 응답받고 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예요 제가 그거 알고부터는요 딴 거 할 것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중요한 것 붙들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내게 늘 헷갈리게 하고 늘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라 해도 붙잡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이 성취되는 걸 봐세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성취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저희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다락방 피해서 올라간 공간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지식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경제적 배경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경제적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상대적으로 모자람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심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녀 기도에 힘쓰니라 일심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뭘 약속을 믿고 스가라 4장 6절입니다 망군의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야 돼요? 사람 설득해가 됩니까? 설득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머룩해가 됩니까? 머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에 돌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일과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합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안전병이 봤지만은 이 사람 돈 달라고 카는구나 혹시 피해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과 주먹하여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돈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보는 것이 틀려집니다 현장 나가면은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추구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랬습니다 루터가 목숨이 달린 그 교황청 현장에서 뭐라고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영안이 밝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긴데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는 스테반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았고 피파기 두렵지 않고 보호자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오소서 그 기도에 응답이 나왔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데 증인이 된 거예요 돌 쳐 내가 책임진다 근데 스테반이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오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빌립 사마리아 지역 갑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요 초대교회라고 문제 없는가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환경도 더 어렵고 그렇는데 뭐 했느냐 구제하다가 말씀 기도를 놓쳤어요 근데 교화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중직자를 딱 세웠는데 이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에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때 실제로 보면 말씀이 왕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완전 회복되기를 추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근데 그 약한 교회에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꺾어서 부를 자는 부르시고 그러면서 불러갈 자는 불러가시고 헤롯 인근 같은 경우는 총이 먹어서 죽게 하고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성교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십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냥 안 했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 유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 8절 26절 29절을 보면 빌립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4시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났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머리 굴리다가 만났다 사기꾼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에는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는데 고넬료 만나게 하고 4시 만나게 하고 피장 시몬 만나게 하고 루디아 만나게 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저는요 은혜교에 잘 만났다고 저는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성격이 괄괄하지만은 원로 목사 만난 거 나는 가는 곳마다 잘해요 여러분 만났는 거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왔는가 만남의 축복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일의 시대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는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도 성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날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든든한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나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보세요 기본의 강의이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강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위로하고 간증하고 건면하고 돕고 할 때에 예수 그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하고 같은 기쁨을 나누고 떡을 떼며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성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긴 교회는 위기의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끊긴 성도는 큰 시험을 당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본을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꼭 중요한 핵심 붙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저는 머리 나쁘기 때문에 많이 안 외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저는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2사의 60장 마지막 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오 한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랩론트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전도 시스템을 준비해서 사도 행전에 걸음을 걸어가시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복음 가진 남은 자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건하고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금스의 제자들은 늘 저지래만 하고 다녔는데 약속 붙들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증인으로 썼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유지하는 정시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25시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과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쓰신 거룩한 마음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찾아가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란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리 믿고 받은 책으로서 연락되게 주님 쓰신 내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 드리시면서 주님께 반가운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부이니 마음같은 나여서 영롱하게 흐르시나 흐림짚어 받으시리 당신은 다 즐겁도다 목의 그름은 하나님께 영원으로 감사하리 아멘 단일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11조 헌금 김효열 장노님의 18분 감사헌금 배점숙 권사님의 10분 성교헌금 박유진 사모님의 16분 건축헌금 김혁대 장립지상의 14분 성교사 초청헌금입니다 제가 드렸고 조창배 집사님 가정 최성진 장립 집사님 가정 이한두 장립 집사님 가정 배철현 장노님 가정 정숙기 집사님 윤창진 장노님 가정 우한분 장노님 가정 문명으로 드렸고 미자립 교회 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 알루티시 이윤상 랭닉 가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축복 소화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뼈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약의 예배 속에 은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옵시사 오병 이어의 쓰고도 남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에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도 많은 증거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넘치고 넘치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성교사로 쓰임받습니다 동력자가 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성교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교회의 주변에 우상의 정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시스템과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를 세워서 지역의 모든 흑암문나를 보급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교사 초청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브라질 보급마 중국 보급마를 중심으로 2, 3, 7, 5천 종족 보급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귀한 성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성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70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환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질병을 소멸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립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교회 임직감사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총회 신년하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1월 9일 월요일 예원교회에 출타하십니다 동계 목해대학원 참석하십니다 1월 11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의 원네스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새해 1월은 성교사 초청 준비의 달입니다 산업인 중직자분들은 한해 성교대회와 성교사협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훈련은 등록해비가 없습니다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서 헌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명으로 그냥 뒤편 헌금함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때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교 인턴 출국 소식입니다 이성봉 성교사님이 케냐 단기 성교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1월 16일에 출국해서 4월 초까지 성교를 가게 됩니다 바깥 2층 미션홈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이 어르신들께서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에서 광고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과 능력을 유지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보금서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보내시게 따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본의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일산발에 집중하며 주님의 관심 있는 제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준비하고 랩런트를 세우며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라 가여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전성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요 하나님의 신과 발성에 사람의 옷을 받아서 모든 높이는 양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발성에 대해 찬송 찬송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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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시는 참기별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풍경도 찬양하게 되더라 생명실에 내는 범죄 흘러서 나름과 야무지니 그의 열매는 불을 익어서 웃음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기별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풍경도 찬양하게 되더라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보내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온을 뱉겠네 평화로운 간식처에서 영원히 오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기별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풍경도 찬양하게 되더라 단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크신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마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기다리며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세계보금만 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랩런터와 성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ucised chorCK 예수 ,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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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